안녕하십니까 1위팀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아주 간만에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는 아주 튼실한 요소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왜 죽었냐? 지렁이가 냉장고에다가 제가 잠깐 놨는데 지렁이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분들께 못올라간다의 한표를 벌겠습니다 혹시 눈먼 빠가사이가 있을수도 있어요 눈먼 녀석이 좀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밤낚시가 이게 좀 사회에 따라 달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엄청 엄청 흥물이 져 있어요 이때가 타이밍이긴 해요 여러분들 잡혀야지 또 내가 좀 맥이 있다만한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맥이 말고 유만한 애들이 걸려주니까 이거 안해드립니다 오늘 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맥이 티elope 그냥 아까 그게 입질이지iva 아까 그게 입질이죠? 와, 아버님이 시작하시자마자 아버님 한소 하셨네요? 바로 와,여거 크다 아버님, 다 뭐 이렇게들어주세요 아빠 얼굴 있는데다가 야,대박 아버님 낚시 실력이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와 엄청 크다 이거 그룽친가요,아퍼님? 그룽치같애요 와,그룽치가 놓쳐마저 이렇게 바로 보네 이야,대박입니다 학굴이 가득이니까 네 와 대박이다 대박 아들도 아빠 처럼 한마리 잡아봐요 우리 아버지 너무 쉽게 잡으신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와우 우리 시청자 분이 느껴 와 힘들게 잡았다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 넣자마자 잡았구요 자 갑니다 아들 잘해요 오, 벌써 왔어? 오, 벌써 왔어? 오, 이거.. 아니, 얘네가 뭐..? 오! 꼭지 크다! 얘도 눈 멀었나 봐야 되겠다 어떻게 누체마저 나오냐? 너가 물리면 어떡해 난 힘이 좋아가지고 큰거 잡혔다 오! 크다 야 꼭지 뭐야 이거 루어 낚시 안해도 되겠는데 이거 뭐야 비가 많이 와서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오니까 이게 활성화가 활성도가 좋아 와 대박이다 이거 봐요 한 17cm? 그 정도 되어보여요 꽤 크다 14cm? 축하해요 우리 눈 멀었나 봅시다 아빠 너무 쉽게 잡은거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거짓말 같잖아 다시 설마 설마가 아니야 아 아 너 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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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눕자마자 잡혀 1분 10초 만에 딱 잡힌다 1분 10초 만에 한 마리씩 잡혀요 안에 집어넣은거는 한 30-40초밖에 안되고 던질 때부터 1분 10초 바로 물었습니다. 사이즈도 크다 그렁치가 이렇게 나오네 와 대박입니다 너무 잡힌다 신나네 10초 왜 잡혔어? 잡혔어요 뭐 누자마자 잡히냐 10초 만에 잡힌거야 10초 만에 10초에 한 마리씩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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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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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어디갔어 뭐야 눈이 10초 만에 잡히는게 어딨네 뭐야 이거 빠진다리 아니요 그렁치 그렁치 야 누자마자 잡히네 이야 손바닥 좀 대봐 손바닥 이야 크다 대박이다 시작 자 던집니다 10초 10초 뭐야? 또 왔어? 아 이게 웬일이래? 이거 빠가살이구나 이거 너무 잘 잡히는데 이거? 난 오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물고기를 잡는 걸 찍으려고 왔는데 빠가살이다 빠가살이 이게 빠가살이야 너무 쉽게 되면 이렇게 빨리 잡히지? 이러면 안되는데? 12초 만에 잡혔어? 12초 만에 잡혔어요? 아 곤란한데 이러면? 11초 만에 잡혔어? 12초 만에 잡혔어? 13초 만에 잡혔어? 오~~ нес고싶어 이건 뭐야 dispersed 미니미니한 sera 아니 이녀석이 돌퉁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올 뻔했어요 왜이렇게 한반도 trig 해봐 그러게 뭐야 inaccall 대턴 효과가 별로 없는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